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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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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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예진씨랑 감자도 먹고 이러다가 거기서부터 굉장히 템포감이 빠르고요. 임팩트 있는 장면, 저희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여름시장의 아주 시원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괴물 때 허총질만 하다가 이번에 제대로 총을 배워서 써본 경험이 굉장히 좋았고 노혁, 김 기자, 시간이 흘러서 역할을 했을 때는 다리를 전원연기를 계속 했어야 해요. 지금도 약간 관절염이 계속 나고 있는 것 같고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. 그리고 안경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센 도수를, 돈복이 한 경우를 계속 꼈어요. 그게 어떤 캐릭터의 죽음이라 연기를 거부할 수 있는 소품이 아닐까 싶어서 시접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영화가 잘 돼야 좀 이렇게 보험, 아니 보험인데 안과도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모로 그리고 일본어 대사도 전작 작품들에서 워낙 관객분들에게도 눈높이를 높여서 저희가 또 일본어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독립군 캐릭터로서는 좀 사심 이런 개인적인 감정들을 많이 자제하면서 절제하면서 했던 부분들은 재미있으면서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